리그 최강의 팀, 최강의 리더, 최강의 선수 조재호 선수가 3세트에 나오고 휴어스 헬스케어 레전드에서는 최성원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리더끼리 에이스 대결을 합니다. 크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샷을 달려서 정확하게 성공하는 조재호 선수. 약간은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자존심 대결을 질 수 없습니다. 어느 팀이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무대에서 다시 만나서 리더로서 최고의 선수로서 성공. 팀의 승리를 위해서 디딤돌을 놔야 되는 상황이죠. 일적구 얇은 두께로 코너에 갖다 놨고요. 회전량 조절도 좋았습니다. 단공 포지션도 괜찮네요. 자 일적구가 또 내려가죠. 조재호 선수가 평소에도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템포가 좋은 선수기는 한데 지금은 초구부터 굉장히 빠른 템포를 치는데요. 약간 뭐 좀 1세트에 졌기 때문에 약간 좀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1세트에 조재호 선수는 득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초구 3점 말고는 없었는데요. 세워치기. 이거 코너로 꽂혀버리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뻣뻣하게 잘 만드는 공이었는데. 네. 역회전까지 사용을 하면서 공을 세워냈거든요. 아 근데 저 공간이 이렇게 갔을 땐 좀 넓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역회전 작용이 좀 컸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15점 단판 승부. 자 일단은 조재호 선수가 석점으로 불을 놨습니다. 들어가오기. 어우 좀 두꺼워요. 원거리에 쉐퍼샷. 최성원 선수 실패. 두 선수의 시즌 단식 승률. 조재호 선수가 71.1% 최성원 선수가 65.6%. 아 두 선수나 정말. 아 최성원 선수는 54.5%네요. 제가 팔라존 선수껄 잠시 잘못 봤습니다. 최성원 선수는 지금 3세트는 두 번째입니다. 첫 경기는 패배를 했고요. 뒤둘러치기. 지금 추홀스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최성원 선수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 지금 현재. 자세가 조금 불편해서 왼손으로 바꿉니다. 왼손 되돌리기인가요? 네. 파란 공. 되돌리기. 역시. 사용하지 않은 손이기 때문에. 스트로크. 많이 나오진 않네요. 조금 더 밀어놨어야 되거든요. 혹시 넘어갈까봐 걱정을 해서 줄인 건 아닐까요? 왼손으로 쳤을 땐 넘어가기가. 뭐. 스트로크 좋은 선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남의 손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넘어가기는. 최성원 선수 옆돌리기. 일단 짧았습니다. 저는 이게 출발하면서. 네. 좀 많이 짧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거의 없네요. 그러네요. 회전량 자체가 좋은 거죠. 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세워치기인가요? 힘이 빠진 채로 진행돼서 파란 공. 힘이 있을까요? 근처까지 오는데. 끝까지 굴러보지만. 멈춥니다. 저 먼 거리의 공도 저만큼이나 정확하게 칠 수가 있네요. 정말 잘 치네요. 진짜. 와. 저거를 키스를 빼는 두께를 잡아서. 또 회전량까지 조절을 해서. 그리고 사실 세이프티도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세이프티를 의도한 샷이죠. 지금은. 근데 너무 또 금사체에 갔기 때문에. 뱅크샷을 줬습니다. 네. 아 플러스 형식. 저 자세에서 왼손으로. 네. 쿠션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 1접구가 쿠션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로 가는. 그런 약간 모양에 따라서. 내 공의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이 공은. 예. 저쪽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게. 그렇죠. 1, 2접구의 모양상. 3세트 4대0. 조재호 선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을 썼네요. 키스가 좀 걸리는 거죠. 자 일단 두꺼운 두께로. 옆돌리기. 일단 득점은 성공. 시작. 그런데 지금 공을 처음부터. 노란 공 일목적으로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칠 수는 있지만. 파란 공이. 네. 쳤을 때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노란 공은 빅볼 위치에 딱 있거든요 지금. 파란 공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옆돌리기 대회전. 자 이렇게 성공. 다시 한 번 연속 득점. 자 대전 빠질 틈이 없었습니다. 자 또 옆돌려치기. 자 사이 공간으로. 역시 뭐 조지아 선수. 네. 상당히 여유롭게 성공시켰네요. 네. 여유롭지만 정말 빠른 템포네요. 네.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네. 아니면 1세트에 약간 공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지 않다 보니까. 템포를 살려서 감각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뒤로 돌려치기. 지금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아 스킬 굴로요. 4번. 아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접구를 갖다 놓는 득점이 문제가 아니라. 일접구를 좀 편한 위치에다가. 네. 계속 갖다 놓네요. 당구라는 게 처음엔 편한 두께로 치다가. 키스가 많이 나면서. 불편한 두께로 칠 수 있게 되고. 그걸 넘어가면. 불편한 두께로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편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포지션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스가 늘어나죠. 네. 지금도 편한 두께로. 네. 아 정말. 공이 불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돌아다녀요. 자. 노란 공 왼쪽으로 옆돌려치가 있는데. 일단은 쿠션에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예민해요 지금. 네. 갈까요 짧을까요. 자 회전 잘 살려놨고요. 조재호 선수에게는. 전혀 성공. 성공. 자. 얇은 두께로. 자 이거 회전을 살려놓기 쉽지 않은 배치인데. 회전을 끝까지 잘 살려주네요. 조재호 선수 지금 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를 걱정하면서 치는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지네요. 몸에 배어있는.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비껴치기. 네 저 틈이. 아하. 결국은. 저 틈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두께를 보니. 지금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약간은 밀렸네요 공이. 조재호 선수가 4이닝에 6점. 스코어 10대 0. 뒤둘려치기. 직접 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성원 선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승부사. 한 점을 남겨놨다 하더라도. 최성원 선수 앞에서는 방심할 수가 없죠. 포기를 모르는 선수예요 또. 최성원 선수.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 중 유일하게.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아. 쉽지 않은 배치가. 나왔습니다. 타임아웃을 쓰면서 해법을 찾아봅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불꽃 남자 최성원. 자. 흰 공. 왼쪽으로 뒤둘려치기를 직접 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방식이네요. 새우치기를 쳤어요. 꺾임 없이 곱게 보내서. 아깝네요. 이 이상 잘 치기도 쉽지 않은데요. 최성원 선수가 예전부터 좀 난공을 잘 푸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조금 모잘랐습니다. 그리고 조재호 선수 옆돌리기. 자. 두꺼운 두께로. 잔뜩 끌어서.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남은 점수의 공점. 키스 타이밍도 정말 잘 잡아냈네. 보통 이 공을 편한 두께로 쳤을 때. 저 노란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키스가 많이 나는데. 오히려 좀 더 끌어줘서 키스 타이밍을 뺐습니다. 힘이 퍼지나요? 들어가나요? 아 안 맞았네요. 들어갔으면 거의 그냥 마무리 수순이었는데요. 파란 공을 또 반대쪽 코너에 받다 놨거든요. 굉장한 접전이었는데. 네. 안 들어갔습니다. 노란 공. 혹시나 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봤지만. 미동도 없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저 짧게. 오 이게 짧게도 있네요. 처음부터 짧게 본 공인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짧게 봤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확률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내 공에 힘을 죽여놓고. 저 사이 공간으로 빠져도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흰 공 왼쪽으로. 비껴치기 대회전이에요. 얇은 두께로. 조금 두꺼웠을 때 키스가 있었고. 또 얇게 쳤을 때 회전을 많이 살려놓으면 좀 짧을 수 있었기 때문에. 회전까지. 와 정말 알맞게 잘 조합했습니다. 앞돌리기는 놓치면서 최성훈 선수 연속 득점을 했지만. 두 점에 졌습니다.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조재호 선수가. 이제 연맹에 있을 때.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했던 2014년. 이스탄불 월드컵 아니었나요? 그때 최성훈 선수와 결승전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때는 당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놓고. 아 너무 밀렸네요. 조재호 선수 분위기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공타. 넉 점 남은 상황에서 최성훈 선수가 따라갈 기회를 살짝 내줬습니다. 공이 두꺼웠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공이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직접 뽑았어요. 자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최성훈 선수 따라 붙는데요. 오늘 일단은 1세트와 2세트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말 재미난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지금 이 두 선수의 시합은 7점 차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옆 돌리기. 아 좋습니다. 성공. 성공. 최성훈 선수도 다득점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에요. 조재호 선수도. 조재호 선수가 마음을 놓고 있을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을 놓진 않겠지만. 흰 공 왼쪽으로 뒤돌려치기. 네. 두툼한 두께로. 키스를 빼놓고 갈 겁니다. 오늘 최성훈 선수의 하이런이죠. 3연승 득점. 두 선수가 짧은 점수 대결을 할 때 초반에 치고 나갔다가 잡히고 공타가 나오는 흐름과. 네. 타이밍에 슬슬 다득점이 나오고 있는 선수. 이런 대결로 가면은 보는 사람도 참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렇죠. 15점이란 게임이 조금 아쉽죠. 이 두 선수에게는. 예열을 끝낸 상황에서 과연 최성훈 선수가 여기서 엄청난 다득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눈앞에는 두 점짜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얇았네요. 왜 이렇게 얇게 맞았을까요? 지금 하단 당점을 주고 걸어치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하게 치기 때문에 쿠션에 맞았을 때 반발력이 세져서 그렇기 때문에 얇아지는 거예요. 위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좀 강하게 쳤을 때 좀 얇게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둘리기가 와서 조재호 선수 무볍게 처리를 했습니다. 15점까지 3점 남았습니다. 실수하고 쉬운 배치를 줬네요 또. 지금은 노란공 옆돌리기를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네. 노란공 옆돌려치기를 지금 설정을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끌림의 양을 와서 확인해 보고요. 아 조금 많이 끌렸. 오 맞았네요. 분리가 약간 큰 것처럼 보였었는데. 하지만 득점은 됐습니다. 아 여기서 조금 많이 끌렸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이 다 풀려졌습니다. 처음부터 회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회전이 또 먹을 법도 싶었거든요. 자 비켜치기. 자 얇은 두께로. 조재호 선수가 선현석 득점 세트포인트. 자 얇은 두께로 스트록의 양을 빼놓은 겁니다 지금. 네. 많이 밀리지 않게. 오 빗겨치기를 가네요. 자 조재호 선수 마지막 한 점이라는 부담도 없이 이 공을 완벽한 두께로 처리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공을 부담없이 친 게 참 대단한데요. 많이 쳐본 거죠. 키스는 일단 없었는데 일단 좀 얇은 두께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를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쳐내네요. 네.